자 이걸로 가볼게요 있는거 합시다 칠라스 또 뭐 새로 나온거는 퀄리티가 장난 아니라던데 무슨 목욕탕 게임 오 이거 시점변경이 겁나게 스무스하네 에피버스테이 이거 생일인가봐 아기를 키우는 집 같고 집 구조는 아까 거기랑 비슷하네 여기에 방송방이었잖아 여기가 근데 여길 놀이방으로 돼있고 음 근데 여기는 베란다 확장을 안했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게이 아니 집집마다 냉장고가 왜이래 일곱살 생일이었나봐 애기 오늘이 애기의 일곱살 생일인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필터가 껴있지 뭐가 설정 그래픽 품질 베리 로우야 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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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베리 하이 뭐가 베리 하이인거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 아아... 해상도가? 살짝 바뀌나? 그러네 약간 이 짜글짜글한 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느낌? 음... 이 필터는 왜 껴있는 거야 도대체? 오 깜짝이야 와이프? 딸? 아... 새벽에 일하러 가나 보다 새벽인지 밤인지 효정님 어서 오세요 어우 소리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냐 잠깐만 줄여놨는데 쿠마님 3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메인에서 줄이는 건 의미가 없나봐 감사합니다 쿠마님 너무 감사합니다 음량 여기서 줄여야겠다 어 편한 괜찮죠? 이 정도 괜찮죠? 어때요? 너무 작아요? 10월 22일 경비원 35세 이름이 비원인가봐 성이 성이 경씨구 경씨구 이름이 비원이야 비원씨는 오늘도 일을 하러 갔다 쿠마님 쿠마님 고마워요 여기도 거긴거 같은데 여기도 많이 보던 그 건널목인데 건물이 살짝 바뀌어있고 여기는 여기는 뭔가 길이 여기가 왜 끊겨있는 느낌이지 이게 맞나? 여기 그리고 건널목이 왜 있지? 여기 벽인데 여기는 벽인데 건널목이 있고 도로가 왠지 저기서 여기 올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벽이고 오호 파란불인가 보지 근데 못 지나가고 모든 신호등이 야 가로등이야 신호등이잖아 신호등이 여기있고 저기있고 저기있고 이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세개나 있고 건널목이 저기있는데 여기 또 있고 또 있고 음 시작부터 이상한 동네이네요 또 어? 누구 들어갔는데 절로? 방금 누구 들어가지 않았어? 이상한데 방 안쪽에 화재경보기를 점검하고 문을 잠근다 화장실에 불을 끈다 사람이 있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다 1층부터 차례대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자 음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 작업 확인했는데요? 왜 그러십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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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작업 확인했는데 뭘 자꾸 확인하래 라디오도 봐야돼? 라디오도 작업이야? 아 이거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오치키 케이고군과 연락이 끊겼다 그만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에게 맡길 생각이야 이 회사는 자정 이후에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시계와 감시 모니터 경비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순찰해줘 잘 부탁해 음... 나폴리탄인가? 호호호 주인공은 이 회사 소속이 아닌가? 그래서 할 수 있는 건가? 자 아무도 안계세요 아 얼른 나와주세요 어 여보세요 어 새로운 경비원인가? 벌써 시간이 나머지는 내일 부하들에게 떠넘길 거야 그럼 이만 불 꺼놓고 뭐하고 있는거지? 아무것도 없는데서? 음... 음... 아주 화장실 같고 너무 화장실 먼저 방을 잠그.. 잠그라고? 홀드 어? 순찰 다 했는데 이거 사..뭐야 그거 없나? 없네 살짝 어지러운데 뭔가 뭔가 이 울렁울렁 걸을때 울렁울렁 하는거 이거 이거 끌 수가 없네 시점도 시점 전환되는 것도 좀 그렇고 다 봤는데? 다 봤잖아요 왜 순찰이 안 끝났다고 그래요 깜짝이야 그냥 아까 거기서 끝냈어야되나? 아니야 재밌을거야 칠라스 믿고있다구 개판이구만 회사가 아주 그냥 설을 막 다 바닥에 떨어져있구 왜 없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카드 체력 시절로 와재경보기 방안에 화재경보기를 점검하고 이거를 안 했네 크흐흐흐흐흐흐흫 쟨쟝 방안에 화재경북이 저기 있구나 이상없쯤 이상없쯤 화장실 불은 어떻게 꺼 어디서 꺼 화장실 불은 어딨지요 세상에 화장실 불은 어딨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아 눈부셔 였죠 여기는 와 아니 불이 왜 이렇게 안에 있어 불이 불이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로 참 오 최첨단 시스템 잠그는 건 수동인데 잠금 확인은 자동으로 띵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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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입니다요 끝에 붙어 봅시다 으잇 돌아가세요 뭔가요 당신은 설마 멋있어요 연락처 기원해요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연락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피곤하구만 이상 없듬 연락처 12시 자정에 불 끄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 여자와 연락처를 누가 있다는데 근데 연락처 제 연락을 피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는 연락처를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아빠한테 띵띵띵 뭐지 저기요 이상하네 골 때 막혔다고 골 못 넣는 거 아니라구요 골을 네? 흐흫 그니까 골키퍼가 아니라 골 때가 막혀있는 거잖아 막혀있으면 못넣지 이상없음 그리고 간과하는게 있는데 골키퍼가 있어어 골키퍼가 있으면 골 어 뭐 그거 있잖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 못넣느냐 근데 골키퍼가 골 먹혔다고 바로 교차되진 않거든 흐흐흐 티비가 왜있지 음? 내일까지 이거 끝내라 뭐야 뭐야 그 눈 에이 듣고있나 뭐지 이 회사 이거 확인했죠 안했었나 사람들이 마지막에 쓴 사람이 좀 불 좀 끄면 안되는겨 왜 껐나요 불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헉 뭐야 너 2층에 있었잖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2층에서 쌀것이지 왜 3층에 와서 그래 띵동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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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까 꺼지 말려서 안꺼더만 3층에 와가지고 저러고 있네 으잉 뭐야 이거 뭐지 이 회사 흐흐흐 4층 몇 층까지 있는거야 헉 11층까지 이 짓을 해야돼 혼자서 어때맨 뭐이라..错 왜이래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때맨이구나 허허 아이씨 여기 무섭다 여기는 좀 막혀있으니까 아이씨 아이씨 뭐야 오늘도 당신인가요? 상사가 내일 아침까지 일을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면 끝날 리가 없잖아요 사회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게다가 정시에 퇴근 기록을 남기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매일 내가 열심히 야근한다는 걸 아는 건 당신 뿐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기쁘네요 그러니 전 돌아갈게요 내일 봐요 블랙 기업이구만 근데 일을 끝내라고 이만큼 줬는데 왜 전화만 있고 이 사람 자리엔 컴퓨터가 없지? 귀신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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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 소리나 귀신 소리나 어... 문을 엉덩이로 닫아버렸어 안에서 저거 어떻게 빼? 어? 어? 디리링 소리 안 나지? 형광등 형광등을 얻었다 아 이것까지 해야 디리링이야? 헉? 저 이제 뭘까? 코드가 어디있어? 없어? 무선인가본가? 바테리... 배터리 껴서 하는 건가? 몇 층까지 가야돼? 이제 내려가자 그만하고 충분하다 아 진짜 진짜 11층까지 할 예정이야? 서서히 옥지에 오겠다 이건가? 몇 층 올라가면서? 5층은 어둡네 전기실 확인하러 가자 어? 5층은 사무실이 없... 퓨즈가 없어 아 이놈 퓨즈 꼭 공포게임은 꼭 퓨즈 퓨즈가 필요하더라 퓨즈가 필요하더라 퓨즈가 필요하더라 공포게임은 전기도 잘 다를 줄 알아 퓨즈가 필요하더라 퓨즈야 퓨즈야 어디있니? 퓨즈가 어디있을까나 먼저 불을 켜라는 건 퓨즈가 그렇게 먼데이지? 더운데 있진 않을 거라는 것 같은데 음... 어디있을까? 퓨즈가 어디있을까? 설마 이런데 퓨즈가 있겠어? 설마 이런데 퓨즈가 있겠어? 설마 이런데 퓨즈가 있겠어? 여기있나? 여기 뭐야? 여기있나? 뭐 이런데가 있어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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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론데? 피라고? 피의 거짓인가?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왜 피가 있지? 길을 잃었다 흐흐흫 나 이제 못나가 이렇게 된 이상 어? 엄브렐라인가? 흐흫 좀비 바이러스 흐음.. 음? 퓨즈다 왜 여기에 퓨즈가 있는거지? 이제 어떻게 나가지? 이상하네 왜 여기는 미로이며 어? 봤어요? 방금 여기서 누가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쳐다보고 있다고 쑥 들어갔는데 어 살쪔 살짝 쫄았을 때 살쪔 오우 나왔어요 아무도 못 봤어? 나만 봤어? 본 사람 없어? 진짜 귀신인가? 으이씨 으이씨 일 열심히 해 뭐지? 뭐지? 레버는 어딨지? 레버는 어딨지? 비죽 꼈잖아 와 와 근데 이 와중에 커피 자판기는 잘 돌아가고 있었네 레버가 어딨지? 이 안에 있나? 이쪽 왼쪽에? 여긴가? 뭔가 빛나죠? 레버 그렇지 네 안 돼 하나 남았습니다. 전기가 들어왔다. 아까 전 사람은 돌아갔나? 여기 층에 있는 경비실에서 확인해볼까? 여기 층에도 경비실이 있어? 이상없음. 그러게, 이 종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? 전기가 전기가 잠겨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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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경비실 있다 했잖아. 저 끝에 저기인가? 여긴가? 아, 여기다. 정말 운이 좋네. 그치? 땡땡씨 덕에 우리들도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됐고, 전부 책임져주니까 말이야. 근데 땡땡씨 그만두면 어쩌지? 아, 곤란한데? 그렇게 되면 땡땡씨를 원망할지도 몰라겠지? 아, 맞네. 땡땡씨를 다 부려먹었구만. 그 순간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. 이런 곳에서 설마 그녀가... 일을 그만두자, 오이치케이고. 설마 죽는 장면이 찍힌 건가? 어? 네 남자친구 경비원이었지? 맞아 맞아. 어, 멋있으니까 내 남친으로 만들어버렸지. 어, 그런데? 전에 그 사람 걔랑 사귀지 않았었나? 어, 누가 알고 있지. 그 꼰대 빼고. 그럼 빼앗은 거야? 말투 좀 봐. 어, 그래도 빼앗은 느낌이네. 정말이야. 꽤 하네. 그래도 말이지. 그애보다는 내가 더 매력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. 정말 나쁜 여자네. 얘네 아까 걔네 아니야? 어우, 깜짝이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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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Newie 그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던 애들인 줄 알았네. Net 3층 3층에서 누가 죽... 헤? 뭐야? 귀신인데..... 쟤가 땡땡씨야? 어? 지금 내 문 밖인데 이거? 5층? 왕매 이상무? 5층? 어디로 갈까? 6층일까? 뭔데? 5층? 어? 저기요? 저기요? 저 아직 못 가봤는데 저기요? 어? 뭐지? 저기요? 뭐야? 뭐야? 뭐지 여기? 사모님? 어? 무슨 댄스... 댄스 교실이었나? 그지? 뭐지? 음... 음... 뭔가... 교습소같이 막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오... 꿀고 들어갔나? 근데 이거 못 열어..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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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데... 그... 같은 데 인...거...죠? 그죠? 그죠? 어메? 어메? 저 갈게요 저 가..가..갈게요 수..수고하세요 진짜..뭐지? SCP인가 뭔가? 고층으로 갈수록 스위치가 없어 또 스위치를 찾아야돼? 완전히 건물이 무슨 폐건물같이 나오네 뭐지? 뭐지? 으이! 깜짝이야! 이씨! 아이씨! 나 진짜 놀랬어 으아이! 아이씨! 뭐야 여기 뭐야 누구세요? 스위치가 어딨어? 스위치가 없어요 스위치가 없어요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왜 나왔어 아이씨! 다시 들어가야돼? 스위치..스위치 찾으러 왔습니다 스위치..혹시 안가져 계세요? 설마 여기 올라가.. 헥! 으윽! 스위치.. 왜 스위치를 여기다 두는건데요 왜 스위치를 여기다 두는건데요 하나만 있으면 되나 스위치는? 아니면 다 찾아야 돼 내게? 아이 진짜 다 찾아야 되나봐 비지음이 없으니까 더 짜증나 뭔가 갑자기 갑툭퇴할 것 같아 아이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너네 그럴 줄 알았다 하나가 남았는데 일단은 가볼까 하나 남았는데 하나 에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순찰을 계속하는 거는 책임감인건지 에이 진짜 볼 때마다 놀리네 하나는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어 아파트가 아니라 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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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얘네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들 어? 저쪽에 저거 아냐? 이거 뭐지? 이거 이거? 그냥 빛나는 건가? 너한테 없니? 하나가 어딨지? 어? 얘 눈... 눈알이 나 쫓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? 그죠? 멋네. 눈알이 나 쫓아다녀. 이거 봐. 이거 봐. 너 이 새끼 너... 하나 내놔! 하나 어디... 어? 여기에 원래 방이 있었나? 아... 방이 아니라... 나오는 데였구나? 그렇다면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? 하나는... 어디에 있을까? 여기 안 와봤다. 여기 안 와봤다. 찾아불렀다... 갑자기 뭐 여기 가야코 막... 가야코냐 사다코냐... 사다코죠? 맞나? 가야코가 링이지. 사다코가 주온이지. 사다코가, 기효나올 것 같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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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 찾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사다코가 링이야? 화장실은 하나코? 아니 화장실 말고 아까 그 천장 천장 천장에서 으이씨 새끼가 아까 그 천장에서 가야코 가야코 가야코가 주인 주원이야 그러니까 사다리에 앉은 인형 뭐 손이나 주머니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 어허 버리셔야죠 이렇게 굴리시면 어떡합니까 어? 어허 어허 갖다 버리셔야지 나오세요 그거 들어가면 안돼 나오세요 코는 다 나오네요 하하하하하하 메브리코 주모 코 여기는 또 컴퓨터가 있네 아이코 제일 귀여운 귀신은 아이코 볼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건 내 탓이 아니야 죽은 그 녀석이 그 녀석 때문에 모두가 사라졌어 난 잘못이 없어 나쁜 건 모두 그 녀석이야 내 손전등 이러지마 제발 왜 안 돼 뭔데 갑니다 이러지마세요 쾅쾅치지마세요 쯧 35세 비원씨 갑니다 이거 캔 치우세요 진짜 11층까지 다 가네 9층입니다 피가 묻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모양이다 비상구로 올라가자 비상구가 있었어 아 아까 거기 저기 화장실부터 불 끄겠습니다 나갑니다 뭐지 설마 어 어어엇 잠들어 버렸네 벌써 이 시간인가 아까부터 뭐야 넌 몇 번이나 와서는 말이지 일어날 때마다 있잖아 설마 여기 계속 있는 거야 뭐 됐어 우리 상서 못 봤어 벌써 돌아갔나 그 꼰대놈 모두가 돌아갈 때까지 가지 말라고 했었으면서 나도 집에 갈 거야 쟤 아까 개야? 아까 일 많다고 했다네 음 오징 아니 이런 데는 다 들어온데 컴퓨터는 멀쩡해 의자라 세상에 이건 현실이 아니야 저 이거만 보고 갈게요 이상 없네요 예 계속 도세요 앉을까? 금방 금방 흠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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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블랙 회사 어? 왜 디리링 소리 안 나지 이상하다 왜 디리링 소리 안 나 삼겹구 네 회장님 이상하다 여기 뭐야 뭐야 이상한 공간이 있어 이 건물 뭐야 뭐지 눌렀습니다 뭐죠? 어? 어? 오잉 열쇠 신기하네 뭔 소리야 깜깜해서 몰랐는데 음행의 귀신이었다니 음행의 귀신이었습니다 미쳤다 뭐야 만우절이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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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겁니다. 어? 어? 불 끕니다. 끕니다. 주인공은 거꾸로 도는 건 아니지. 어? 이 방이 이상한 거지. 뭐야 또 그저 다쳤어? 열쇠는 일회용이었던 것인가? 어? 애초에 여기는 폐건물이었던 게 아닐까? 자 드디어 드디어 11층 갑니다. 아 안돼 아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이 아 아 아 헐 헐 헐 약간 그 레이어스 오브 피어 느낌도 난다 헐 얘 아까 개잖아 갑자기 달려오지 마라 에헤이 하하하하 에헤이 왜 그러는거야 와 와 설마 사카 주인공 자체가 음 음 음 음 음 확인도 안 돼 케이블이 없어 케이블이 없어 케이블을 또 찾아야 되네요 오 비텍스처 잘 해놨다잉 으으 으으으으 케이블을 또 어따 두고 나보고 찾으래 이 놈의 씨끼들 어 뒤에 뭐가 있어 어 뒤에 뭐가 있어 에헤 에헤 힌트는 어디 있음에 어 이거 정육점인데 세상에 케이블을 얻었다 케이블 얻었는데요 아저씨 또 뭐 없어요 와 끔찍 크다 전원선 을 또 얻어야 되나 뭐지 전원이 없잖아 0369 공 공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wheel 시 멋대로네 0 3 이렇게 맞추는 건가? 6 6 9 9 9 10 10 12 13 13 13 14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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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5 15 15 15 15 아까 그 쟤네들이 그립다 스토커들이 그립네 그립워 여기요 지우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퇴근하셨어? 섬님이 그리웠다구요? 뻥치시네 아 뭘까 도대체 궁금하다 어 뭐야 뚜껑에 피를 씻어냈다 어 어두걸렸다 9060 9060 9060 9060을 맞추라는거야? 00 00 뭘 이게 그 아까 그거랑 뭔가 있는거 같은데 00 30 90 60 60 60 60 60 60 60 60 어디야? 길이 어디냐? 공공 상하다 90, 60만 맞추면 되나? 90 60, 60 이렇게인가? 아니야? 아니면 얜 이렇게 놓고 이게 안 맞는데 그럼? 이상한데? 뭘까? 이 안은 뭘까? 이 바늘이 아닌 것 같군요 사진을 찍어야겠다 찍어보고 연구를 좀 해야겠다 칠라스 왜 이러지? 갑자기 왜 되돋는 이런 퍼즐을 그지같이 이거를 내가 찍어볼게 찍어서 중앙에 있는 애는 숫자는 페이크인가 같아 아닌가? 공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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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 공공 바로 prop 수그로 와우 진짜 모르겠다 뭘 원하는 걸까 얘 뭔가 생각나시는 분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의견 의견을 받습니다 난 도저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음 음 뭘 어떻게 찍어 60 얘를 60으로 하고 얘를 90으로 해야 되나? 그럼 이렇게 그냥 미쳤네 이게 말이야 아.. 진짜.. 에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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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태국어인가 베드나뭔가. 약간 그런, 그런 말이 들렸는데 난 misunderstood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후효 오케이 아까 그 여자 아냐?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대 야 지금까지 이 미친 짓을 다 하고 이제서야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? 어? 이제서야? 어메 아이시떼루 아? 죽은거야? 미치겠다 아이시니한테 죽다니 캬아 오 오 아이오 아이오 오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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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아? 점점 뒤로 가네? 아, 그럼 얘가 아까 그 여자랑 바람핀건가? 오, 오치키 케이고 그만뒀다는 사람 그게 얘였네 엔딩이, 엔딩이 여러개인거구나 맞네, 비원씨가 케이고였네 본인이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연락처 달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블랙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종분이 난거야 아마도? 아, 세상에